국내 최초로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시험인증기관이 전남 화순에 설립됩니다.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화순생물의학산업단지에 국내 첫 동물실험 대체 시설인 동물대체시험인증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. 동물대체시험인증센터는 화장품, 화학제품 등이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을 동물을 통해서 시험하지 않고 세포, 미생물, 계란, 식물 등을 이용해 시험한 뒤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. 이 센터는 166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만 3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전체 면적 4천 제곱미터 규모로 오는 2016년까지 건립됩니다. 이 센터는 국제적으로 동물실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시험인증시설로 건립되는 것이며 국내 기업의 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의 지원기관 역할도 담당합니다.